소망의 하나님,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또다시 감염병과 싸우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 문이 열릴 때면 새벽마다 늘 나와있던 그 자리에서 감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움직이는 차 안에서 혹은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소망교회를 이 어려움의 시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방역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소망생활치료센터를 통하여 오늘까지 3,600여 명이 넘는 코로나 환자들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데 힘을 보태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늘 그곳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으로 힘들었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마음이 슬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2022년에는 이들의 삶의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변화하고 한숨이 평강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화해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를 맞은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보다 행복한 내년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비록 모든 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소원을 내년에는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을 통한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 안의 갈등과 다툼이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더 정의롭고 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는 가운데 사면을 받지 못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도 많이 약해지신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추운 날씨에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약해지는 다리의 신경근육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사면이 이루어져서 국민적인 대통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다시는 전직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김윤옥 김윤옥 권사님과 가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해지고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옥중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견된 뇌종양으로 오늘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두엽 양측에 생긴 큰 종양들을 제거하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수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져서 종양은 깨끗하게 제거되게 하시고 뇌의 기능은 하나도 약하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재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집사님께 힘을 주시옵고 어떠한 후유증도 없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이식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고비도 많았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술로 잃었던 건강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수술 이후에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공적인 수술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동안 류마티스로 고생하시다가 인공관절 수술과 대퇴부 교종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며 살았던 삶이었는데 자신의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사님의 노년의 삶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술과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 다리의 힘을 주시옵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더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앞서 있는 본문에도 그 본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그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이것이 기쁨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회계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헬라어로는 여기서는 가르라는 단어가 나와서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크게 보면 아마도 지금 그 전에 사도바울이 보냈을 뭐라 그럴까요? 엄중한 편지이겠습니다 이 엄중한 편지 속에 어떤 내용이 들었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적인 태도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했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아마도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도들을 또 함께하는 제자들 함께하는 선생님들 신앙적인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한 책망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들을 쫓아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한 책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지도자와 그리고 교회 사이에 일어난 하나의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면 상당히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워지는 그런 본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그것을 그냥 너무 크게 생각하면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욕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거짓 웅병가들이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바울이 율법을 패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도리어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또 그들의 바울의 어떤 초라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그들이 그만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지도자, 진짜 사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신앙적인 신앙의 선생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바울을 배척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척을 받고 돌아간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쓰거든요 그 편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편지인데 그 중간에 있는 편지였을 것 같은데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때 사실은 바울은 아마 반신 반의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마지막 시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갔을 디도가 그 편지와 더불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잠시지만 그들이 영접을 하고 다시 그들을 디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미안함과 사도 바울에 대한 지도력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고 지금 마게도니아로 와서 빌립보에서 지금 바울과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굉장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은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서 본다면 그들의 신앙의 지도자인 바울을 배척하고 지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멸시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또 지도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가르침에 그만 넘어가서 정말 진리를 가지고 지금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고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란 말로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절과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오를 배척한 후에 그들 마음 속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는지 사도를 향한 자신을 지도하는 목회자를 향한 그 반성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일곱 가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푸덴이라고 하는 헬라가 사용됐는데 진지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간절하다는 표현도 가능하고 그리고 근면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여기서는 지금 자기 자신들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 바오를 향한 열심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오를 향한 간절함이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성적으로 아폴로기안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알라라는 단어가 여섯 번 접속사로 사용되면서 이제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일곱 개의 그 덕목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함이 얼마나 사도를 향하여 간절함이 생겼는가 이 귀한 지도자를 우리가 그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성적인 반성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라는 말은 자신들이 생각하면서 반추해 보았다는 것이죠 반추를 통해서 이성적인 반성이 일어났다 우리가 참 잘못 대했구나 바올사도를 잘못 우리가 대하고 잘못 말씀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어떤 반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였는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분한가라는 말은 어찌 보면 그곳에서 누군가가 사도를 몰아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분함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우리 사도 바올을 향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분노가 뒤늦게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가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도를 이렇게 배척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두려움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가 이 목회자인 사도 바올을 놓친 것 그를 그냥 그렇게 배척하고 떠나보낸 것에 대한 그 후회와 더불어서의 어떤 사모함 바라보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감정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 열성적으로 바뀌었는가 우리 그 사도 바올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다시 모셔서 우리가 가르침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사실은 죄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였는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한국어로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뜻은 거의 같습니다 그들이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들이 죄가 없음 그들이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은 지금 바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으로 보였던 그리고 완전히 나를 쫓아내었던 몰아내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 그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나왔던 그런 정말 당황스럽게 나왔던 바올 사도가 이제 이 디도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그들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으며 얼마나 바올 사도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고 보고 싶어 하고 있으며 얼마나 자기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으며 얼마나 다시 보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표현했다는 것을 이제 바올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사실은 그가 정말 책망하듯 눈물로 썼을 그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회개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의 지도자 바올을 향한 또는 디도를 향한 그들의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 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너희에게 썼던 그 두 번째 편지 강력하고도 정말 책망이 들어있는 이 편지들 그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그 편지는 불의한 자 그러니까 어쩌면 그 바올을 쫓아내자고 선동했던 어떤 사람을 향한 그런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고 불의를 당한 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겠죠 바올과 같은 사도 쫓겨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변증을 하려고 했던 것도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올을 위한 바올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간절함이 간절함이 그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하기 원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바올 사도를 아마 몰아낸 후에 내변적으로 그 안에서 자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성이 일어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가 바올을 배척했는가라는 반성과 더불어서 아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올을 사도 바올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나에게 바올에게 다시 그런 것이 드러나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바올을 어떻게 간절하게 원하는지 진실된 사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너희가 스스로 너희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고린도 교회와 지금 지도자와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제가 11절과 12절을 지도자와 바올과 또는 디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야 잘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런 회개 고린도 교회의 반성 그리고 또 사도를 향한 또 다른 사모함 이런 미안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디도와 그리고 바올 또는 바올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바올이 제일 먼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올을 쫓아내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바올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의 디도의 기쁨을 디도도 그곳에 갔다가 그곳에 갈 때 아마 디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올이 배척을 받았으니까 디도는 어떻습니까 바올이 배척을 받은 다음에 지금 바올이 디도를 보냈거든요 그럼 디도도 역시 바올의 입장 바올에 함께하는 그런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교사이기 때문에 배척을 받아 마땅했는데 바올을 배척한 후에 그들에게 반성이 일어나면서 바올의 편지를 받아들고 그들이 회개했으면서 동시에 디도를 영접했다는 것이거든요 디도의 지도력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아마 떨면서 갔을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바올도 배척을 받았는데 내가 배척받지 않을까 당연히 걱정을 하고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도리어 디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기쁨이 넘쳤다 디도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디도의 일로 더욱 기뻐한다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목회자가 그곳에 파견이 되었는데 디도를 파견한 것 아닙니까 디도의 마음이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 안심하게 되었다 지금 교회와 교인들과 목회자 간에 서로 신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세번역은 이렇게 변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보내면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고 좋은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참이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15절 읽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인들이 디도를 지도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므로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을 순종하며 신앙적인 그런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디도의 마음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가 사랑하는 정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정이 점점 더 여러분에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로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을 배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바울을 또 사모하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그가 보낸 디도를 영접하면서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목회자가 디도는 안심함을 얻게 되었고 안정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사이에 사도 사이에 신뢰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하고 있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신뢰함으로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위로받으면서 또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고린도 후스 오늘 7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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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